칭찬 일 얼마나 할까 봅니다 아 칭찬 스티커구나 바른 습관 키우려면 칭찬 스티커가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원하는 거 있으면 이 노력해야 되는 거 배우게 되고 이 성취감도 알게 되고 뭘 보다도 칭찬까지 받으니까 그럼요 일석삼자예요 착한 일 하면 보라색 스티커 열 개 착한 일 열 번 하면 아주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들어 선물 어떤 거? 윌리엄 덕먹고? 정면가? 정면가 될 수 있지 그 선물 뭔지 안 알려줄게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아빠 나 방에 가서 다 정면할게 그렇죠 이렇게 바로 애들이 행동을 옮기잖아요 좋네요 확실히 이야 점점 효과가 바로 나오네요 그렇게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던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 사내요 청소를 와 아빠 웃음이 만개됐다 아빠야 너 진짜 부르지 않냐? 와 진짜 저분이 잘한다 이 정도면은 아버지 스티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완벽한데? 아빠 난 방 다 치우거든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하나만 그리고 넷 자 보도 하나 들어갑니다 와와와 와 와.. 윌리엄 하나 이제.. 첫 스티커 보도 하나 rebell 안 Copy 오, 나 피웠다. 너무 좋아한다. 아빠, 봐요. 그치, 그치. 우리 벤틀리도 봤거든, 형이 어떻게 아는지. 쓰레기통을 넣을 거야? 아빠 볼 때 쓰레기를 잘 버렸어요. 저 나이 때는 그냥 바닥에 막 버리거든요. 너무 잘했죠. 축하해. 스티커 하나 받았어. 이야! 호동. 호동 어디 붙여야겠다. ~? 땀르른뚱뚱 밟고 싶어요? 오, 패션tschaft 회사. 저 손 Folge drilling. 요 disbelief. sevi burr. 뭐 하고 싶고. ilmi. 야, 이불 정리. 이불 정리까지. 이렇게 있었나? 착한 일 하는데 쉽게 없네. 너무 쉽게 없겠다.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. 이거 뭐 일석 한 7초, 8초인데 이거 너무 좋은데? 피고, 피고. 이렇게. 오, 예스. 콘탈 같아. 예스, 파도 씨. 벌써 2개? 나는 아직도 부족해. 그렇지, 그렇지. 착한 일 이 친구야. 이거 얼른 10개 채워야 되거든요. 이거 뭐 해. 스스로 찾아서 엄청 빠르게 스컷 모을 수 있죠? 오, 세상에, 세상에. 아빠가 정말. 어머, 너무 섬세하게 잘하는데?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분리수거, 어머나. 우와, 이거 어려운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이제 3개 남은 거 아니에요? 형이 하면 밴드 해야지. 천천히 하겠어? 천천히 물 좀 갖다 줄래? 물, 물. 물 심부름. 마사시 마사시 마사시. 마사시 마사시. 아, 귀여운 손으로. 청소까지 한다고? 보고 있네? 오, 정리도 잘하고. 양치도 잘하고. 근데 이것도 진짜 받을 일이에요. 양치질 순수한 거. 얘들아 이거 지각보다 힘들다. 아빠 나 착한 일 또 했어. 나 착한 일 또 했어. 아빠 상하시 마사.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빠가 노동이네. 그러니까 통화 취재해. 그러게. 아빠는 자꾸 다 있을게. 좀 힘들어졌어요. 아니, 아빠가. 작가들 많이 한 후에 그때 불러. 많이 해. 엄마 이거 한 번에 정산하지. 뭐지. 어? 뭔데요? 아빠 이거 왜 놓고 가냐? 포도 포도. 아, 스티커? 어디로 가져가? 아까워. 펜틀린은 과자 먹고 있는데. 나 이거 붙이고 싶은데. 이거 뭐게요, 뭐게요. 몇 개야? 스티커? 어, 어. 을룡 세 개만 붙이면 선물인데? 하나, 둘. 둘. 셋. 야, 이거를 또 뒤에서 벨틀린이가 봤어요. 어쩌고. 야. 어마이갓. 나 아무것도 안 해. 우영아 과자 하나 먹어도 돼? 뭔가 지금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고 있어요, 윌리엄이. 너가 먹었던 거 아니고 새 거. 그냥. 조금만 더 물에. 과자 흘렸잖아. 여기도, 여기도, 여기도 다. 이런데 싹도 치워. 그렇지. 고마워. 아무것도 착한 일이야. 섹시. 파일. 키우기. 탈퇴. 못 봤어, 못 봤어. 아 못 봤구나. 아 못 봤어. 자 인대야. 어머머머머머. 어 챙겨서 나갔어요. 그래 이거야. 여기가 포쳐야겠다. 아이고 아이고. 오시오시. 다행히 배는 아주 그냥 청소산배경이네. 아빠도 나왔다. 왜요? 뭐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아빠가? 잠깐만 이거 뭐 하는 거야. 렌! 윌리엄 이리 와. 눈 감고. 아까 아빠가 스티커 흘린 것 같은데. 혹시. 어떡해요. 원래 주워서 붙이는 사람 손 들었으면 좋겠어. 진상 규명에 나섭니다. 아 우리 윌리엄 착해가지고. 이 맞아? 자 벤. 스티커 왜 이렇게 많아? 어? 벤도? 무슨 소리예요? 아니 저거 왜 저게 벤틀리 쪽에 붙어있어? 아빠 스티커 너 쥐었지? 스티커 다 붙였지? 안 붙였어. 그래서. 예를 들면! 브라이브라이. 네. 다행히 regardless은지. 아가씨. 일단은 바로 해외에 제일 많이만 보다는 있음은 아닐까? 네. 감사합니다.